꼼꼼할 때 만난다. 그럼 좀 아래서 만나지. 왠지 와서 만났어. 오, 드디어 만난다. 드디어 만난다. 어? 아니, 진짜 본 같은데요, 진짜? 동오빠죠. 동오빠, 동오빠. 동오빠인데? 왜요? 왜 안 보여주면 안 돼? 좋은 거 맞죠? 우리 천만행이 이래요. 아니, 누군지 알려줘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. 새벽에 공원에서 뭐하는 거야? 새벽에 공원에서 뭐하는 거야? 새벽에 공원에서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, 앉으라고요? 아, 아파. 저 몸부씨 뭐하려네. 뭐야? 종이야. 그 오빠 맞잖아요. 아, 아파. 뭐 떠. 나 지금 봐요. 뭐요? 누군 같냐고요? 여자 같은데? 표현할 수 있는, 저하는 걸 보여줘요. 하나만. 어, 딱 하나. 완전 센 걸로. 터졌어요. 터졌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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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춤출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너와 아유... 아유... 왜... 저희도 민망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음견상이에요, 여기는 음견상이에요 아, 진짜... 되게 남동생 같기도 하잖아요 건이가 약간 좀 아, 저런 남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왠지 뭔가 결혼 생활이 나올까 이런 생각부터 했죠 차라리 아예 그냥 정말 모르는 분하고 만났더라면 원래 평소에 좀 친 분이 있었고 아는 사이였다가 부부가 되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만났더라면 그럼... 그럼... 감사합니다.